반갑습니다. 저는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고요. 여러분들 학부모님들께 오늘 소중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들 그리고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입시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뇌빈들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더 중요한 건 정보도 중요한데 그 정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무언가 행동하는 것 이게 21세기는 어차피 행동하는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 것이냐 어떤 걸 하게 만들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둘을 가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입시에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학을 보낼 수 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진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지난주 사진이고요. 지지난주 수능을 이틀 앞둔 그때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수능 시험장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고3 교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교실 정리합니다. 라고 책 갖다 버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저희 학교는 트럭을 하나 준비해 놓고 학생들이 여기다 책을 막 갖다 버립니다. 이제 끝났어. 이틀 뒤면 끝이야. 라고 이렇게 갖다 버리는데 여기 있는 이 학생들은요. 이 학생들은 책을 갖다 버리는 학생의 행동을 하고 있지 않죠. 이 학생들은 왜 왔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기서 새 책 찾으려고요.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하나 던져지죠. 수능을 이틀 앞뒀는데 저기서 새 책이 나옵니다. 땡 잡았다 이러면서 막 그 다음 질문은요. 왜 새 책이 나오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는 공부를 안 하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뭐 뭔가를 막 많이 안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안 보거든요. 기본적인 성향의 아이들의 기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새 책을 준 2학년들은 되게 행복해 하면서 내년에 자기도 새 책을 버리게 될 겁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들이 구미 지역에 있는 예비고삼들이 새 책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기 잘 보시면 수능특강 교재가 있습니다. 연계교재고요. 여기서 70%가 연계되어서 나오는데 새 책입니다. 수능특강도 끝까지 안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을 보는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제 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2022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예비고2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입시 전형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시 전형을 확정해서 공시한 대학은 서울대밖에 없거든요. 딱 한 대학만 지금 1학년 학생의 전형을 확정지어서 공시를 했는데 정부가 이걸 뒤집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뒤집혀서 발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만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45만 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9월달 11월달에 학력평가를 응시한 인원이 30만 명이에요. 실제로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될 인원까지 재학생들만 따지면 대략 31만 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재수생이 올해 15만 명이었으니까 내년에 16만 명 정도 될 거거든요. 16만 명 하면 48만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뽑는 인원은 54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집하는 대학 인원수보다 학생이 적어요. 그래서 대학을 원하면 어떤 대학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대학은 갈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대학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요일 오후에 날씨도 좋은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학생은 별로 없고 다들 학부모만 마음이 달아가지고 맨 위에 2021학년도 전형별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국 대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 189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뭐 입시가 복잡하고 어렵고 거짓말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세상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전형 숫자 자체가 무궁무진했거든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고 쳐다보지 못했던 전형들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학년 1학년 학생은요. 1학년은 너무나 쉬워졌고요. 2학년은 그래도 다섯 가지입니다. 많은 타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잘 갖고 있으면 해야 할 일이 선명하거든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다섯 가지요. 첫 번째 교과 내신 전형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세 번째 정시 네 번째 기타인데 이 기타는 거의 대부분 특기자 전형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전형이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논술입니다. 논술을 보시면 전국에서 100명 뽑는데 3.3명 뽑는 거거든요. 사실 웬만한 학생이 용기를 내서 시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전형이 논술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논술 최고 경쟁률이 인하대 의대였거든요. 381대 1이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학생이 꿈꿀 수 있는 대학을 가는 방법은 딱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부 교과냐 아니면 종합이냐 아니면 정시냐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1학년은요. 아예 기타와 논술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논술 2022학년도에 논술 전형은 지금의 반토막 정도 날 거거든요. 단계적 폐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반토막 정도니까 더 줄어든다라고요. 그러면 대학을 지금 1학년 학생들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교과 내신이거나 학종이거나 정시이거나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간단해진 겁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 선택을 하는 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국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가고 싶어라 이야기를 하는 대학은 여기에서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에서는요.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정시 논술 기타 학생부 교과입니다. 여기서 조금 심각한 온도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뭐예요?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아시죠? 그 15개 대학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8%입니다. 내신만 보는 전형 8%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내신으로 가기 엄청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좀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을 어디에 보낼 것이냐가 포커스입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가 됩니까?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준비시켜야 되죠. 그게 아니다. 나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이런 데를 목표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전형이냐면 내신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목표하는 대학에 따라서 전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염두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걸 결정해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 정시입니다. 정시는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고 전혀 상관없이요. 재수생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이런 거 따지고 있는데 좀 문제입니다. 이게 방송이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정성이 안 나오거든요. 나올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3년 단인 학생하고 고등학교 4년 단인 학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4년을 지금 자꾸 요구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시가 확대되면 4학년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주요 대학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서연고 스카이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아시면 되게 재밌겠죠. 서연고냐 스카이냐는 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단어들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정시에서 22.7%입니다.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22.7% 중에서요. 재수생 N수생이 차지하는 비율 54%입니다. 작년에 재수생이 13만 명이었고요. 재학생이 40만 명 45만 명이었어요. 45만 명의 46%인 거고요. 13만 명의 54%인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얘가 거의 60% 넘어갈 거거든요. 왜요? 작년에 불수능 때문에 작년 3학년 학생들이 최상위권이 국어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았거든요. 걔들이 올해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60%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연세대학교 보시면 58%입니다. 더 높아요. 올해 65% 예상하고 있거든요. 고대는요. 이미 64%예요. 그러니까 올해 70%인 거죠.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데이터를 근거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윤윤구의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학생들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만 분석한 겁니다. 지방은 더 떨어지고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요. 2018학년도에 고3이었던 학생들이 3월 6월 9월 수능 4개가 모의고사로 봤을 때 수능 빼고요. 3개의 모의고사가 진짜 중요한 모의고사거든요. 그 다음에 수능까지 4개의 모의고사를 4개의 시험을 전체를 본 학생들의 성적. 다시 말하면 수능 끝까지 보기 위해서 공부했던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중간에 빠진 학생들은 다 빼버렸고요. 그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국나사인데요. 이게 뭐냐면 국어 수학 나 사회탐구 백분위 평균입니다. 백전만점으로 환산시킨 거예요. 데이터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백전만점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보시면 백분위 98이라는 말은 백전만점의 평균 98점을 받은 학생이에요. 이 학생들이 3월 모의평가에서 시험을 보고 수능까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1등급을 못 받습니다. 제 학생들의 평균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제 수생들이 차지합니다. 96에서 98이면 우리가 흔히 1등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9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분위 평균 96이 1등급이거든요. 1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정도가 됩니다. 이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아이들은요 93에서 96이니까 얘들은 1등급 턱걸이 정말 나는 아깝게 1등급이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성적이 제일 심각하죠. 걔들은 완벽한 2등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그럴 리가 없 길을 바랍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케이스를 빼더라도요 빅데이터는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제 학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왜요? 3월 모의고사가 대체로 너무 잔인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11월 학력평가를 받습니다. 맞죠? 네. 그 학력평가가 고등학교 생활 가운데서 성적이 가장 높은 성적입니다. 큰일 났죠.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지금 11월 학력평가에는 시험을 안 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고산들 중에서 실력파 한 만 명 정도가 시험을 안 봤어요. 걔들이 처음 등장하는 게 3월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제수생들이요. 6월에 9월에 반수생들이요. 그리고 수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성적 상위권 만 명. 옛날에 부모님 세대로 말하면 절에서 공부하던 사람들. 그게 아니면 요즘에는 군대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작년에 수능 만점 제가 군대에서 한 명 나왔잖아요. 군복무 중인 아이가 수능 만점 한 명 나왔어요. 걔들이 요즘에는 군대에서 수능 공부한다 이러면 좀 시간을 배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왜요? 최상위권은 성적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들한테 정신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나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도적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 다음엔 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양대 1학년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전용으로 대학을 한양대학교를 간 학생들의 평균 내신 성적입니다. 이 자리에 오셨을 정도면 이제 이 숫자는 읽으실 수 있겠죠. 맨 앞에 보시면 1.0 입니다. 5개 학기 30과목 대략 30과목 정도 되거든요. 구경수 4 하면 30과목의 평균 내신이 1.0 입니다. 30과목 중에서 2등급 2과목 정도 압도적인 내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학생이 그 학교에서 한 명 두 명 정도 왜 걔들이 한양대 1.02를 가지고 왜 한양대를 쓸까요 수능체제를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한양대 쓰는 거예요. 한양대에 수능체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체제를 걸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목표는 수능 1등급 내지는 수능 만점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소수의 학생 정말 소수의 학생 그게 아니라면 수능체제를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좀 맞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방에서 서울 빼고요. 지방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돼요. 절반 이상이 떨어진다고요. 논술은 70%가 되고요. 수능체제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거 그 부분이 첫 번째 생각해 두시고요. 여기에다가 1점 여기에다가 0.7 정도 더하면 서울에 있는 주요 선호 15개 대학 바깥에 있는 뭐 한 20개 대학쯤에 내신 평균이 나옵니다.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어떻게 되냐면 대략 3등급 대 정도 됩니다. 내신 3등급 대 정도 되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과를 정할 수 없다는 슬픈 이야기 있지만 어쨌든 내신 3등급 대 정도. 그러니까 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길이 정해지겠죠. 이걸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가장 전략이 필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죠. 아들내미 딸내미가 공부를 잘하면 끝. 정시로 가는 게 가장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게 안 된다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오해를 조금 제거하고 나면요. 지금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방법들이 많거든요. 상장을 108개만 받으면 돼요. 봉사활동을요. 한 500시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학종이라는 게 뜬금없는 전형이 되고 준비가 어려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 때문에 우리가 학종에 대한 거부감을 자꾸 가지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이것만 걷어내면요. 저는 저는 학종으로 대학을 엄청 잘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커가는 전략을 쓰기만 하면 돼요. 상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제가 본 학생부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는 입시강사고 전국에서 막 5만 학생부를 다 보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본 상장 몇 개쯤 될 것 같아요. 학생부에 제일 많이 상장이 기록된 개수 서울대는 100개래요. 몇 개쯤 봤을까요? 전 300개까지 봤어요. 여섯 학기니까 다섯 학기니까 한 학기에 60개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60개도 못 채워요. 한 학기에 60개 이 학교가 정말 장난 아니죠. 근데 그 학교 서울대 0명 보낸 적 없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전략이 틀렸으니까 답이 정답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108개요. 첫 번째 질문이요.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서울대 1학년 학생들 중에서 상장 100개가 넘는 학생 몇 명쯤 될까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103개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기사가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만 보면 이 기사만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린 되게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 학생분을 보면 상장이 10개가 안 되거든요. 가끔 0개에 있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전 0개도 고대 보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면요. 평균이에요. 평균. 여기요. 수상의 평균이요. 서울대를 수시로 들어간 학생들의 상장의 평균 몇 개요? 30개요. 근데 최고가 몇 개라고요? 100개요. 0개 통계상으로요. 상장이 0개인 학생이 몇 명이 있어요? 평균이 30이 나올까요? 두 명이요. 다른 말로 하면 상장 0개인 학생 두 명이 있어야 평균이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상장이 없이 대학 간 학생이 100개인 학생보다 많은 거죠. 두 배가 많은 거죠. 상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부담 마찬가지예요. 동아리 봉사활동 시간 이거 평균적인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생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평균적인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요. 다섯 개 나누면 학기당 여섯 개 상장이에요. 서울대학교를 가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학을 가는데 학기당 상장 여섯 개를 못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이미 교과 후 수상이 있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 학기에 다섯 개 내버렸어? 서울대 올해 서울대 간 학생 중에서 수상이 다섯 개 학기 동안 제일 적은 학생이 여섯 개인가 그랬거든요. 다섯 개인가 여섯 개인가 그래요. 한 학기 한 개 받은 학생이 그래도 서울대를 가는데요. 뭐가 문제예요. 백 개라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서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지부터 공부 출발점이에요. 이건 K대학의 여시입니다. 스카이의 그 K예요. 스카이의 그 K 189개 4년제 대학 중에서 진짜 솔직한 이야기를 적은 대학 딱 한 대학이 있어요. 학종으로 어떤 인간을 뽑고 싶으냐면요. 다들 이러더라고요. 3년간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 저 20년 교사 생활을 했고요. 20년 9개월째고요. 3년 동안 꾸준하고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학생 없습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교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없어요. 이런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뻥치고 있는 거죠. 그냥 선언적인 거예요. 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거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이런 학생을 뽑는다고 돼 있거든요. 뻥쟁이들 솔직한 왜 케이 대학 갖고 왔냐면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아무렇지도 않게 툭 던져놨어요. 제가 사랑하죠. 어떤 학생을 뽑고 싶다고요? 졸업 후에 대학을 빛낼 수 있는 학생입니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정말 우수한 방법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요. 대학을 빛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학생이 되면 돼요. 어차피 가능성이 문제니까요.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보이게 만들 것이냐 가 포인트거든요. 그렇게 보이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학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학정의 평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냐. 다시 어떤 학생이 우리 학교를 빛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게 평가 요소인 거거든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근처에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한양대 간 학생들을 학정으로 간 학생들을 쭉 보시면요. 성향이 똑같아요. 왜요? 대학에서 그런 학생만 뽑거든요. 그런 학생들만 뽑아요. 고대를 간 학생들은요. 고대의 스타일이 있고요. 연대를 간 학생들은 연대 스타일이 있어요. 서울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적 호기심이에요. 궁금해하는 놈. 그 궁금한 걸 해결하는 놈을 서울대가 뽑거든요. 그게 되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고요? 펭수 같은 아이요? 저기요. 펭수 10살이라서 안 돼요.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기를 원한다고요? 우수한 학생. 너무 당연한 답이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우수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부모님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대학 교수가 생각하는 우수함이랑 입학사장관이 생각하는 우수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게 학종을 떨어지는 이유예요. 대학이 원하는 우수함이 뭐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학종의 키포인트거든요. 대학이 무엇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우수함을 내가 준비를 해가죠. 그걸 준비를 안 하니까 떨어지죠. 다 그런 걸 생각을 해보질 않으니까 학생부 몇 페이지냐? 너는 20페이지가 넘으니까 학종을 준비해도 되겠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0페이지도 학종에서 떨어지고요. 17페이지도 학종에서 붙어요. 페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함을 보여줬냐 보여주지 않았냐예요. 그럼 대학이 요구하는 우수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이제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건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학인 전발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대입 전형 표준화 연구방안이라고 해서 서울에 있는 사립 6개 대학에 입학사장관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인정, 동의한 거거든요.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거라서 그냥 그래요. 뭐냐면 학업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업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거를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딸, 내 아들을 우수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인 전발을 보여주면 돼요. 학생부에서 저 부의해야 되나요? 너무 착착착착 소리가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학인 전발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님들은 오늘 입에 딱 붙여 놓으시고요. 학생부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 출력해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서 출력하셔야 되니까 출력하셔서 보세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학생부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를 부모님이 찾으시면 돼요. 다만 우리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교육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요. 제가 학인 전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아이가 떠올라요. 그래서 네 가지의 능력을 다 갖고 있다고 착각하세요. 내 딸 내 아들은 완벽하니까 난 이 네 가지 능력을 고루고루 보여줘야지 이렇게 착각하세요.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왜요? 이런 학생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잘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세면 불합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럼 대학이 뽑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뽑아요. 대학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이 학생은 전공적합성이 좀 특화되어 있구나. 빙고. 아니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과 인성이 좀 포커싱 되어져 있구나. 빙고. 두 가지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이에요. 저는 학생을 지도할 때 학종 지도할 때 무조건 한 가지의 역량만 포커스를 찍습니다. 절대 두 가지 쳐다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여줍니다. 한 가지만 보여주면 나머지 것들이 자동적으로 조금 보완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은 내 딸 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요? 장점만 쳐다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점만 쳐다봅니다. 약점은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모님들이 그냥 학인 전발을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학종은 그렇게 단순한 전형이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선명하게 알기만 하면 돼요. 이게 몰라서 준비가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인 전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를까요? 학업 역량 이러면 100이면 100 내신 성적을 떠올리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딸 내 아들은 내신 성적이 안 오르거든요. 내신 성적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나 내신 성적을 보는 전형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이거는 내신 성적을 보는 전형이 아니에요. 그러면 학업 역량이 뭐냐?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죠. 학업 역량은 수학 능력을 보는 거예요. 메스메틱스 말고요. 닦을 숫자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게 학업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좀 안 좋아도 학종으로 대학 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학업 역량을 포커싱을 찍는 학생은요. 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높은 확률로 성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높은 확률은 뭐 한 95% 정도 돼요. 제가 포커싱을 맞추는 부분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노력했냐고 그러면 학생부에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뭘까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 하나 두 번째는요 학교 행사로 동아리 활동으로 이런 거 말고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자기 주도적인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학생은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고 대학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아니면 저는 네 번째 것도 가끔 쓰거든요.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느냐. 그러면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탐구 활동을 누적한 데이터를 쭉 봐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학업 역량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 제 아들은 제 딸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상관없어요. 어느 시점에 학생부가 딱 변화하는 시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학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이전의 시점은 이 아이가 각성하기 전이라고 보고 반영하지 않아요. 각성한 이유만 반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뭘 보여주면 돼요?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초보적이고 제일 단순한 방법이 있죠. 뭘까요? 질문이요. 선생님 이게 궁금해요. 선생님 제가 책 읽었는데 이걸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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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가 딱 끝나고 이제 2학년 끝날 때니까 1학년 끝날 때니까 뭐라고 기록되면 돼요? 아 학생부 교과세특에 선생님이 교과세특을 쓰면서 아 이 자식 때문에 12월달이 너무 힘들었어. 아 왜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교과세특이 뭐라고 그럴까요? 선생님이 귀찮아 안되겠군요. 선생님이 너무나 귀찮아하는 것만큼 끊임없이 질문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면 입학사중관이 그 문장을 딱 읽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왜 질문했지? 아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꾸 내신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요. 그 우리 수험생들 학부모님들은 자꾸 내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으세요. 내신 등급에 대한 환상이에요. 이걸 깨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입학사중관들은 내신 안 봐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입학사중관들은 내신 등급을 보지 않아요. A학생이 있고요. B학생이 있습니다. 내신 3년 동안 내신 평균입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요? 당연히 B학생 그죠? 이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의 대답. 공부한 사람은요? 좀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요? 몰라요. 저 데이터로 알 수 있는 건 없거든요. 왜요? A학생은 4등급에서 입학할 때 1학년 때 4등급에서 3.5등급 이런 거에서 출발해서요. 끝날 때 1등급으로 끝났어요. B학생은요? 1등급에서 시작했었는데 끝날 때 3등급으로 끝났어요. 어떤 학생이 우수한가요? A학생이요. 당연히요. 저 앞에 숫자는 저걸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절대 못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안 보는 거죠. 그럼 어떤 자료를 볼까요? 이런 자료를 봅니다. 특히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학년, 1학년은요. 이수자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 등급이 거의 의미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은 교과 선택에 있고요. 그 교과 선택이 열리는 순간 이수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이수자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등급받기가 힘들어지거든요. 20명이 14명이 제일 제일 적은 숫자가 14명이니까요. 14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1등급 1명 2등급 1명 3등급 2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자 숫자에 따라서 등급이 천차만별이니까 이건 등급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가 돼요. 그다음에 성적 추세 보여드렸죠. 기타과목 등급이나 등급컷이나 심화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느냐. 왜? 난 진짜 수학을 못하긴 하는데 난 심화과목 이 수학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심화과목을 수강했어요. 우수한 학생일까 안 우수한 학생일까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일까 우수한 학생이죠. 그런데 등급은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당연히 못 나오죠. 왜요? 심화과목은 그 학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애들만 공부를 한 거니까 등급은 그러면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일까요? 우수하지 않는 학생일까요? 등급이 안 좋지만 매우 우수한 학생이죠. 심화과목을 많이 수강했으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좋다고 너는 서울대 아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뭐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것까지 말씀드리는 건 너무 많이 까는 거긴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내신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학과 이 대학에 지원한 학생의 전체 내신 평균이요. 그 다음에 동고교요. 그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의 전체 내신이요. 전체 내신 평균을 봐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국어영어 국어영어 사회과학에서 이런 이런 류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면 전체 평균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놈을 보는 거죠. 그 놈의 성적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뭐예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에 특화되어 있는 학생이죠. 그러면 이 학생의 학생부를 쭉 보면서 수학과 관련된 활동이 얼마나 있느냐를 체크를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수적인 감각이 우수하냐를 보여주기만 하면 이 학생은 학종을 1단계 통과하는 거예요. 면접에서 보는 거죠. 숫자로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입학사정관들이 화면에서 숫자를 쳐다보기엔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도형으로 제시가 돼요. 금방금방 볼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신이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학업 역량에서 내가 우수한 점을 강조하고 보여줄 수 있기만 하면 돼요. 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인성도 부모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제가 처음 계속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학종은 시험이에요. 전형 자체가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성을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쵸. 저희 딸 저의 아들은 되게 착해요. 대학에서 뽑아줄까요? 안 뽑아줄까요? 안 뽑아줘요. 착하다고 뽑는 게 어디 있어요. 인성도 능력이고요. 이것도 반드시 뭐라고요? 검증된 이여야 돼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하면 성실하면 학교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아니요. 그렇게 해서 뽑아주는 전형이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인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휴머니티의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인성은 퍼스넬리티예요. 개인의 특성이 어떠냐고요. 이걸 바라보는 전형이 능력이 인성이라고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특성이 얼마나 우수한지를 학생부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인성이 특이한 학생 독특한 학생 합격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번째 게 제일 일반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제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도 일관된 모습이 있느냐 이건 개인의 특성이거든요. 이 특성이 우수하면 1단계가 통과되는 거예요. 인성이 있는 거니까. 퍼스넬리티가 확실한 거니까. 전공적합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 전공적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해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발 이거 좀 하지 마세요. 전공적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요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다들 병원에서 의료봉사를 해야 된대요. 단어도 틀렸죠. 고등학생은 의료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옥 가요. 그럼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뭐 할까요 청소요. 문서 정리요. 창고 치우기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소를 잘해야 되는군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고요.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학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 계열에서 이 학생이 대학을 빛낼 만큼 우수한 능력을 보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고요. 계열적합성이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상위권대학 주요대학 자기들이 원하는 선호대학을 가는 학생들을 가운데에서요. 댄스동아리 축구동아리 야구동아리 농구동아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그럼 걔들은 무슨 전공적합성이 있어서 사실 가냐고요. 춤을 잘 춰니까 무용학과 아니요. 경영학과요. 왜요. 창의성이라는 능력을 댄스동아리를 통해서 보여줬으니까 증명했으니까 그러면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이 있는 거예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증명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된다고요. 활동치가 많지 않아도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착각하는 순간 힘들어져요. 학종을 준비하라는 거. 호모맹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발전 가능성이요. 염두에 자꾸 두세요. 발전 가능성은 뭐라고요. 학인 전발 학종은 뭐라고요. 전형 시험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증명된 학인 전발 이어야 해요. 발전 가능성도 증명해야만 평가돼요. 학종을 이해할 때 평가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요. 학종이 단계 대학별로 되게 7단계 6단계 7단계 이렇게 거치거든요. 그런데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이래요. A B C 입학사장관이 똑같은 학생부 100장을 들고 들어가요. 각각의 방으로 들어가서 우수한 학생 뽑아와봐 라고 이야기해서 20명을 뽑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3명이 만나 그래서 20명을 막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A B C가 공통적으로 뽑은 학생이 있겠죠. 이 학생이 1단계 통과해요. 왜요. 우수한 학생이 검증된 거거든요. 그 우수함이 검증된 거에요. 누가 봐도 우수한 거거든요. 이거 상호주관성 이라는 학문이거든요. 이 상호주관성 이 근거에서요. 이 학생들이 누가 봐도 우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누가 봐도 잠재력이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쓰는 방법은 네 번째 겁니다. 교내 활동에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네요. 구미씨의 고등학교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 고등학교에 문제점이 없는 고등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죠. 아 우리 학교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셨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해보세요. 학생과 함께. 혼자 하면 좀 힘드니까 팀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막 노력해보세요. 선생님 너무 벽이 견고해서 실패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아니 대학이 성공한 학생들만 그런 도전을 해서 성공한 학생들만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돼요. 시도 자체를 우수하다고 한다고요. 문제점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 그 학생이 우수한 거예요. 그게 증명된 거거든요. 학교의 문제점을 딱 지적하기엔 조금 너무 이런저런 고민들이 되게 많으시죠.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걸 완전히 시스템화 시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뜬금없이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게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가세요. 살고 있는 지역이요. 구미시의 문제점 아니면 땡땡구의 문제점 그 학교가 속해져 있는 지역의 문제점 왜 가로수가 죽어가고 있죠? 연구하세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한계를 발견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노력한 학생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죠. 학종의 평가 방식을 부모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학종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깜깜이 전형이 아니에요. 매우 정교한 전형이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크로스체크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간섭하게 되어있거든요. 분석할 때 간섭하면서 크로스체크를 반드시 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국가세택이거든요. 수업시간에 막 발표해요. 그러면 입학사정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수업시간에 발표한 주제와 관련된 독서활동이요. 책 읽었나 안 읽었나 책을 읽어야 제대로 깊이 있는 공부를 한 거죠. 그게 아니냐는 발표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된다고요. 거짓말 한 줄 거짓말한다고 될 게 아니라고요. 크로스체크가 반드시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횡단평가에 이어서 대학이 사용하는 방식은 종단평가예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가 쭉 이 학생의 변천하는 과정을 쭉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4개 학기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의 시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학생부를 꾸몄어? 그럼 그 학생이 그 시점에 각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수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니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뭔가 자율활동에 학생부에 자율활동이 엄청 많이 적혀있긴 한데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화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요. 학생부를 볼 때는요. 똑같은 단어가 전부 다 지워져요. 유사도 검색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가 다 지워지거든요. 그럼 이 학생이 남는 이 학생이 학생부에서 남는 건 이거예요. 옆에 친구 부회장 이런 걸 적혀있겠죠.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 불가 도장이 찍혀요. 탈락. 평가할 수 없으니까 얘는 탈락이에요. 이게 60-70%예요. 학종에서요. 무조건 내 이야기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런 식이죠. 노란색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00명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100명 중에 한 명한테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한 명 그 학생의 역량 그러면 위에 빈칸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100명이나 15명의 학생이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예요. 왜요? 이건 같이 활동한 거니까 같이 활동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성장을 이루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낸 나의 이야기 나의 활동 나의 능력 그것이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율활동은 학교 행사가 뭐니 그 다음에요 그 활동 학교 행사의 세부사항이 뭐니 그 다음에요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니 그 다음에 교사가 그 역량을 발휘해서 뭐라고 평가했니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기만 하면 학종은 좀 쉬워지는 거예요.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고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든요. 그러면 1단계가 통과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조금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올해 1단계 2.4 내신 2.4 정도의 학생이 고대 1단계에 통과한 거 그리고 서울대 부틀 학생이에요. 이거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루틴이거든요. 수업 중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책 읽었습니다. 책이 너무 어려워서 선생님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탐구보고서 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사에 관심을 가졌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조사하고요. 또 책 읽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해요. 요즘 대학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암만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자율활동에 기록되면 돼요. 그 기록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학급에서 무언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 이야기만 적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한계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이건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원자예요. 보시면 9.0이 있죠. 지원자니까. 지원자예요.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9등급이 지원 못한다. 지원 못한다. 이런 건 없어요.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고등급도. 1등급 학교. 7.8이요. 7.8, 7.8, 7.2요. 1단계 통과한 학생이요. 뭐 한 학생일까요? 자기의 우수함을 증명한 학생이요. 최종이요. 6.5, 7.8, 7.2요. 질문. 과거 학생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일반고 학생입니다. 일반고 학생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이 내신을 가지고 건국대학교를 갔을까요? 우수함을 증명했거든요. 뭘 통해서요? 학생부를 통해서요. 전략을 잘 짠 거죠. 저도 작년에 6.4 정도 보냈거든요. 얼마든지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집에 가서 부모님이랑 자제분들이랑 열심히 싸우라고 덤으로 보여드리는 잘 보시면 요기가 왔습니다. 우리의 끔찍한 시간 학부모에겐 끔찍한 시간이 왔죠. 이렇게 되면 대학은 못 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집에 가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이는 요렇게 될 거예요. 어떤 것들을 자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수시나 정시를 정하는 것 학생부의 강점을 찾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요.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 내 인생에 대한 고등학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우수함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인생 멘토 교사를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인생에 멘토 교사 고등학교에 세 명만 있으면 됩니다. 세 명만 있으면 이 학생이 우수한 대학을 가는 거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왜요? 한 명은 대학이 안 믿어줘요. 한 명의 선생님이 뭐라 뭐라 잘 적어줘도요. 안 믿어요. 그건 그 선생님과 그 학생의 친밀한 관계 상호주관성이 없음이 되거든요. 두 명의 교사가 멘토가 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세 명만 있으면 이건 무조건 증명된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에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고 있는 비하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입니다. 비하옥이라고 하는 선인장의 꽃말이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영어로 패션이죠. 이 패션이라는 단어에 라틴어 원이 뭐냐면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는 열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뭐냐면요. 고난과 고통과 인내라는 단어예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작정한다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 놀라운 열정 가지든 그 열정이 가지고 올 고통과 고난을 인지해가는 과정을 교육시킨다면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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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